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주 대박 났었는데 또 멋지게 해줄 줄로 믿고 우리 이분들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김기덕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귀가 잘 안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약간 운을 띄우긴 했었는데요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좋은 바리세인인가봐요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비유를 했을까? 헤롯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 여우 궁극적으로는 사탄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문맥상으로는 헤롯이고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내용이죠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오늘과 내일 예수님 또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몇 년 사셨죠? 3년을 하셨어요 3년 반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오늘과 내일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생회의 중요한 부분을 왜 이렇게 요약하셨을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참 우리가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같으면 병을 고치다가 귀신 쫓는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귀신 쫓다가 병 고친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먼저 하는 얘기는 중요한 걸 앞에다 한다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귀신 쫓는 거 여러분 많이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지금 전멸이잖아요 지금 귀신 쫓는 사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 얘기를 한다면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외친 게 뭐죠? 네? 성경 이럴 때 띄워주면 좀 센스가 있으면 좋은데 32절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은 그 다음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공생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의 형상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하겠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뭐로 요약했다고요? 다시 뭐라고 요약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럼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할게요 목사님 꼭 그리스도인들 꼭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야만 꼭 합니까? 그게 꼭 주님의 형상인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마가복음 3장에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같은 말을 합니다 뭐냐면 그때는 순서를 바꿔요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부른 목적이에요 세운 목적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 단계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럼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예배하는 것도 함께 있는 거 기도하는 것도 함께 있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있는 일을 하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2단계를 가야 돼 2단계 뭐라고요? 전도하는 걸 해야 돼 목사님 전도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도만 뺨으면 다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목적이 이 1코스 2코스 3코스인데 나는 거기를 다 피해가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대로 제자된 참된 주님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강조점이 있다면 주님 나도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이 딱 격리 들어가셨네 다시 나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는 못해도 크게 크게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이에요 라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좌우협사님께 인사합시다 귀신을 내쫓는 아니 좀 쳐다봐요 귀신 내쫓는 권세가 성도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윤충자 장로님 귀신 내쫓는 권세가 있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 나와도 예배되면 귀신 나가요? 귀신 내쫓어 보셨어요 장로님? 귀신 좀 한번 우리 무당을 한번 초대를 자 귀신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답이라도 대충 맞춰보셔요 귀신 내쫓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냥 교회만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될까요? 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 정말 중요한 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구자용고사님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말하면 그냥 다 귀신 나가요? 아 주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우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 옆으로 이정수의 비권사님 어떻게 해야 귀신 내쫓어요? 능력받아야 된다 아 답이 거의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혹은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있다라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누구냐 정체성이 뭐냐 예수의 형상을 가진 정체성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형상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했죠 주님이 함께하려면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생각을 같이하여 행동을 같이하여 같은 방향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발 닿는 대로 내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아멘 3시 안에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협조 좀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했더니 온천에 나의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주님과 뜻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 당시 복음자라면 잡혀가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 맘대로 나가지 말고 배우고 들었다고 경험했다고 나가지마 그러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뇌받을 거야 그래서 그 기다림이 뭐냐 기도의 기다림이고 회개의 기다림이고 주님 말씀에 순정하는 기다림이었어요 그렇게 기다릴 때 진짜 열흘 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즉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코스대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즉 성령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아니라 뜻을 달리하는 믿음이고 성령을 받고 나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건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인데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성령을 받더니 권능이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서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됐고 그렇게 전하니까 주님이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원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말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이런 방법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 즉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힘들어 내 마음속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절대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능력을 받아야 귀신을 몰아내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귀신 몰아내는 거 아니다 아 그러면 제자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 알겠죠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가지고 신앙의 이런 중심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귀신을 내쫓는 제자가 되나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 능력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과 뜻을 갖추는 믿음 가지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해서 해야 되겠구나 우리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가 싶어 내 고집대로 가 싶어 이게 원래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은 원래의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자연인은 지멋대로는 야생마 같아요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자연인의 모습을 내놓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정시켜 주님과 뜻을 갖추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위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목적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그분의 형상대로 귀신을 쫓는 거 아 선지자들이 귀신 쫓은 적 없거든요 구약의 이사야가 쫓았다 세례 요한이 귀신 쫓았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는 석가모니도 못했고 공자도 못했던 거예요 그 어떤 성인 군자도 귀신을 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는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분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면요 괜히 막 실어서 예배들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림교는 없는데 아 막 기분 나빠 교회 안 다니겠대 왜? 왜 귀신 쫓는다는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속으로 귀신에게 뇌물을 받았구나 아니면 귀신과 사도를 맺었구나 우리 과림께는 없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캥기는 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 쫓는 사역인데요 주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첫 번째로 말하는 거 예수님의 생애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과 병을 고치는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절반 이상이 뭐냐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아 주여 우리 과림교에도 이런 역사가 많게 하고 없어서 이런 것이 많으려면 여러분 뭐 그냥 목사도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 기도하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을 떨떨 뭉쳐지면 그 순종하는 마가의 달아빠의 120문도에게 주의 영이 임했듯 뭐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병을 치료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런 사역을 했지만 자 이런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제3일에는 죽으리라 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여지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하여지리라 여러분 완전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보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해지는 게 참 필요한데요 자 그럼 어떤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냐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이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고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아 갈 길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고치는 거 계속 하겠다는 거죠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예정하신 뜻대로 오늘과 내일 귀신 쫓고 병고치는 사역 계속 할 거야 오늘과 내일 갈 길을 갈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이라 이 말은 나는 예언대로 다른 곳에서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여우가 죽이려고 한다고 못 죽여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1.2렉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로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 누가 보고 13장밖에 안 왔잖아요 이 현장에서 지금 갈릴리에 복음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절대 헤롯이 죽이고 싶다고 못 죽여 그리고 아직은 남았어 이 죽는 것도 그가 죽이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예언의 뜻을 이루기 그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는다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새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을 썼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 병고치는 사역, 그 다음에 완전해지는 사역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일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쫓기 위해서 또 병고치기 위해서 말씀과 축사 귀신아 나가라 축사 사역도 했고 안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후에 이보다 더 귀한 완전해지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죠 즉, 완전해지는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즉,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다시 사시는 것은 완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 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은 완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입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완전해지는 사역, 바로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중요한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귀신 찍고 병거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십자가로 죽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입는 부활을 입는 것은 연약한 내가 완전해지는, 온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죽으심이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그리스와 함께 죽고 그리스와 함께 살리심을 입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와 노릇을 해도 내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불법을 행한다면 이게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얻은 것이, 얻은 모든 것이 드레핀 백가파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불순종하는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나라는 것이 죽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쓰시려고 살려놓고 쓰시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 사자굴에 넣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분명히 그는 그때 죽은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산 사람이 됐어요 즉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인생이 됐거든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 그를 죄 가운데 묶어두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게 되니까 부활의 영광이라는 엄청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 죽는 것을 전제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서 여러분 전하위복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 바벨론의 포르기에 엄중한 그 분위기가 역전이 돼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을 막는 자는 이렇게 사자굴에 넣으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되면서 다니엘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이런 죽음을 통과하는 이런 과정 나는 죽고 내가 정말 육신의 목숨이 죽을지라도 주님과 뜻을 같이하며 그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람이 살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이런 역사를 통해 완전하신 여러분 다니엘을 이 다음부터 어떻게 쓰십니까? 다니엘에서 6장 이후로 보면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엄청나게 쓰십니다 환상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게 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환상을 통해 다 보게 하시고 나라의 미래를 여러분 그의 기도를 통해 움직이게 하시는 엄청나게 쓰시는 쓰심의 차원이 달라지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성들은 우리들도 이렇게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 물 입는 신앙이 돼서 완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이단 아니에요? 라고 외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동일하게 들었느냐 요한 웨슬림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핍박을 너무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무엇은 그리스도의 허물 맞고 죄 많은데 완전해진다고 말해 너 이거 잘못된 이단 아니야? 하면서 웨슬림 목사님이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웨슬리가 말하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을 외친 것은 18세계 웨슬림 목사님 때부터 외쳤던 거고 지금에서야 웨슬림의 말이 정말 옳다는 것을 부인하는 교회들은 아마 이단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여러분 일상화가 됐고 평범화가 되어졌죠 오늘 살아가는 성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완전해지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완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장세기 17장 1절에 이것은 이삭을 주시기 1년 전에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역사를 행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명기 18장 13절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과림교를 쓰시기 위해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완전하지? 나는 불완전한데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할래죠 할래 할래는 뭡니까?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으로 다시 사는 은혜를 입는 게 뭐냐면 할래거든요 할래는 여러분 남자의 복용수 같은 건데 이것은 남자의 어떤 생식기는 씨를 생산하는 인간의 후손을 퍼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데 이것에 칼을 댄다는 것은 부정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하나님 아담의 후손 병들고 죽은 씨는 안 돼요 라고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라는 부정입니다 즉 인간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무엇을 역설합니까?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장세기 3장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 할래가 예수를 힘입어서 내 행위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래는 자기 부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부활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입어야 진정한 완전이 되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자기 부정을 안 가져요 나의 죽음을 안 갖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온전치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결정적인 복을 주시려고 해도 못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미 이렇게 할래를 해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람의 씨는 다 죽은 씨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구원이 이를 수 없다고 그래서 여자의 씨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예수를 갈망하는 이런 할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완전하게 보셨고 의로 인정해 주셨으며 이를 통해서 그에게 완전해진 그에게 이삭인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영적인 예수를 의미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던져져 가지고 나라고 하는 쓴물에 던져져서 진짜 예수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더불어 다시 살려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사람 되는 거 이건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되어지는 놀라운 비결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내가 완전해지고 완전해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물이 진정한 예수를 이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하갈과 여러분 그 사라를 통해서 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간 우물은 쓴물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 단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그리스의 완전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과림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아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확 죽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제는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네 속에서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기쁜 강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럴 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나의 쓴물이 아니라 예수의 단물이 나여지고 완전하지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아름다운 영광이 있을 것이니 우리 모두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완전히 내가 죽지 않았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온전히 쓸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여러분 마가의 나락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배반한 놈이에요 완전히 죽어졌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고 예수로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되면서 그는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요 바울도 스대반 죽인 망란이었지만 나는 이렇게 망란입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보니까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망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망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 눈물만 흘리고 있는 망란이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방이를 구원할 거라고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로 여러분 살아낼 때 그들은 놀랍게 쓰임받는 완전해진 그들 물론 여전히 죄의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해졌다고 그리스로 완전해졌다고 예수가 내게 던져졌고 너는 예수 그리스로 사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오늘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회장님들 되시길 원하고 우리 선교회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주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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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